으아.. 너무 피곤하다.. 남아스테 우디입니다.. 이 봉이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벵갈리토라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여행자 골목이고요 바라나시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머물 계획이에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 바라나시도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피곤이 가시질 않네 점심 차려야지, 점심 차리라 어차피 저는 편집하고 잠만 자면 돼서 포스텔 위주로 오늘 몇 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냄새가 되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저는 룸을 찾고 있어요. 저는 룸을 찾고 있어요. 저는 룸을 찾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기다릴게요. 제가 룸을 볼까요? 네. 저녁 면적이 되게 작은데 건물을 다 높게 올려놔서 침대 두 개고 지금 머물고 있는 방이랑 완전 다르죠? 이렇게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샤워할 수 있을까요? 네.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일단 가격이나 좀 들어볼게요. 한 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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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미쳤다. 한국어로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룸을 좋아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룸을 좋아해요. 뷰는 진짜 끝내준다. 금방의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하루에 1,400 루피. 그리고 한 달 하면 4만 2천 루피거든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알바를 해야지 지낼 수 있는 방가격이라. 근데 뭐 좀 깎아준다고 하는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절반으로 깎아주지 않는 한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세라보다 비싸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I have two kinds of room. 방향이 딱 저쪽. 강가 쪽이긴 한데. 2뷰. 오케이, 오케이. 방은 진짜 깨끗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랑 방향이 똑같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일 겁니다. 확실히 여기는 습해, 습해. 축축하고 방이. 여긴 안 될 것 같아. 아, 디스 이스 발코니. 아, 하필 이쪽 방향이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햇빛이 진짜 안 들어오는데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발코니가 의미가 없어. 루프차. 아우, 이렇게 더 기가 막히네. 이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거든요. 방 방향이 이쪽이어야 돼, 무조건. 근데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이쪽 방향이라서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쪽 방향은. 아, 여기는 보나마나 일 것 같긴 한데. It's not window. 와, 냄새부터가 달라요. 복도 샤나, 복도.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이엔더스. 여기는 냄새부터가 달라요. 이래서 햇빛이 있어야 돼, 방에. 조금 더 비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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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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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거든요. 방 구화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애초에 굴복굴복 들인. 방에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긴 해요. 햇빛이 있어야 돼, 사람이. 돌고 돌아. 다시 가트.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서 짜이 먹고 잠깐 쉬었던 곳입니다. 어, 저기 낙타도 있어. 게스트 하우스? 모던, 미전, 게스트 하우스. 근데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모르겠네. 한국말. 한국말. 이 도시사회가 믿을 것 같아. 전화가 그렇고. 전화가 좋고, 모던, 미전, 게스트 하우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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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없어졌어요? 야 여길 뭐 한번 잘못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최대한 사장님 기분을 안 나쁘게 좋게 얘기한 다음에 살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무섭다 근데. 사장님 기분을 건들지 말아야지 최대한.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셔? 야 어디 가셨어? 아 오지 마요. 아 I'm so sorry. 웅 와 그래 햇빛이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꺼져요. 이렇게 열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I give 9000원 한 월요일에. And report on Japanese. 루프탑은 봐야지. 이쪽 거리의 모든 호텔 사장님들이 이 루프탑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여기도 뷰는 나쁘지 않은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서운 할아버님이 아니셨구나. 여기 한국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써놓고 가셨어. 방 설명 다 해놓고, 루킹 포 코리안, 라잇? 네, 예, 예, 예. 한국어? 아, 코리안. 오케이, 땡큐, 파파.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파파. 땡큐 쏘 마치. 감사합니다. 땡큐. 9,000루피에 저 정도 햇살이면 진짜 괜찮은 방이긴 한데, 아,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거 쉽지 않네. 시바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나만스테. 네, 예. 그냥 1일 500일 정도. 네. 제가 방을 볼 수 있나요? 아, 이게 싱글룸이. 진짜 독방이네. 잠만 잘 수 있네. 그래서 어디서 샤워할 수 있나요? 어디서 샤워할 수 있나요? 아, 여기. 만약에 1개월 기다릴 수 있나요? 제 친구는 2개월 기다릴 수 있나요? 만약에 2개월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시간을 줘야 할 수 있나요. 아, 오버컬, 오버컬. 보통 싱글룸이 400루피에서 700루피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은 적당한데 감옥 같아. 진짜 딱 잠만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여긴 바로 앞이구나. 와, 잘 보이긴 한다. 근데 사실 먼지가 심해서 루프탑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이왕이면 있으면 이렇게 겐지스강이 잘 보이면 좋지. 금액도 너무 비싸고 지금 성수기라서. 아, 너무 감사해요. 연락 안 오셨으면 지금 막 멘탈이 지금 나갈 말랑말랑해요. 너무. 제가 지금 방팔은 신고가 알거든요. 아, 신고가 알거든요. 금액도 너무 비싸고 생각보다. 방은 근데 너무 깨끗한데, 생각보다. 방은 제가 일하는 앤에 방독해가지고. 그러시구나. 문을 열어도 원숭이 때문에 다 막아가는 거라서. 이 방이 앞이거든요. 아, 이 앞이에요? 나랑! 나랑! 아, 여기 누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아니요. 너무 큰 방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자, 간절하자. 지금 15,000여 개하고. 와이파이 이런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와이파이가 다 돼요. 마오사이면 나쁘지 않은데. 더 바꿀 수 있어요. 이 방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방깍이 좀 미친 상태여서. 그래요?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지금까지 둘러봤었던 데 화장실에 비하면 진짜 깨끗합니다. 이 방을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방 최대한 맥시멈 얼마까지 한 달에. 13,000여 개 정도. 13,000여 개 정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비샬마트 맞죠? 이 근처예요? 친구한테 좀 뜯어오고 있으면 뜯어오요. 아, 일단은 내일 일단 들어와 봐서. 하이어트 지내보고. 아이고, 힘들다. 으아. 와, 됐다. 밥을 하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숙소로 옮길 거예요. 한 달에 13,000높이. 한국인 지인분 찬스로 들어갑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